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린의 100배 수익. 오늘 수익레벨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대한전선 종목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장 현재 대한전선이 마이너스 1.91% 정도 내린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1,800원에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5일선과 21선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21선 인근까지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는 상황은요. 21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21선의 위치가 11,5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터치하거나 혹은 그 인근 부근에서는 여러분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주가의 추세 상황을 살펴보자고 하면은 2024년도 6월 4일에 6월 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개월 전인데 이렇게 빨간색 라인 제 차트에서 보이는 빨간색 라인 매수 추세가 매도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방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여러분 4개월 만에 얼마 전에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제 매수 추세로 바뀐 겁니다. 이제부터 대한전선은 여러분 상방 위주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무려 4개월 만에 찬스가 온 거예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이 좋진 않죠. 전부 다 마이너스 1% 정도 내렸는데 대한전선도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관권에서는 현물은 매도하지만 여기 선물을 매수하면서 또 콜옵션을 또 대거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변동이 터질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마냥 내리진 않는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전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도 아침까지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 한 달 동안 기관권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기관권은 보통 재무제표를 보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수를 줄기차게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계속 분할로 들어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것 같진 않습니다. 거래원 분석을 해보시면 대한전선 최근에 JP모간, 메리츠, KB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단가 분석을 해보시면 12,390원 이하 가격 라인에서 전체 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12,390원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 부분 고가 부분에 12,620원 고점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 바로 밑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인데 세력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2,957원 여기서 대략 13,000원인데요. 여기서부터 14,000원 사이에 있는 이 매물대 안으로 능이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매물대 안에 있는 매물들을 잘 소화하고 나면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대한전선 주가급등 타이밍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째 뉴스인데요. 대한전선. 우리 구리값이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호황 국면으로 우리나라 전선주들이 진입을 했다. 뭐 이런 뉴스네요. 이 구리값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향후 한 4년간에 걸쳐서 여러분 구리 가격은 한 2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요. 지구상의 지표면에 있는 구리를 대부분 다 캤대요.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구리광산은요. 더 넓게 지어야 되고 땅도 더 깊게 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구리를 채굴하는데 허가가 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석유를 시추해서 개발하는데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면 구리는 새로 광산부터 세워가지고 새로 구리를 캐내는데 여러분 평균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리광산 크게 짓는 거랑 허가 받는 데까지도 오래 걸려서요. 이게 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공급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기차랑 AI 데이터 센터예요.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전부 다 전기차랑 AI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노후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왔죠. 이걸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각 국가마다 지금 노후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다 도래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이것까지 계속 구리 수요가 올라갈 일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선업계에 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언뜻 생각해보면 전선업계는 90% 이상이 구리가 들어가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업계는 대부분 고객사랑 계약을 맺을 때 이 구리값에 따라서 전선 제조 가격이 워낙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국제시장가에 따라서 전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관리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전선주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전선주들은 회사 내에 이 구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재고를. 근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사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럼 회사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여러분 뭐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PBR이 개선이 되겠죠. 이 PBR이 개선이 되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줘서 기관권의 매수세가 우리 전선주 쪽에 더욱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전선 신용 잔고율 잠깐 보실게요. 2.18, 2.2 대부분 2.2 정도 그 이하 라인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대한전선 재무제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 다음 2026년도까지 과거 수치와 컨센서스가 다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2조 8천억 매출액입니다. 올해 3조 5천억 내년 3조 8천억 후년 4조원 영업이익도요. 전년도 798억 올해 1,300억 내년 1,600억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1,800억.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부 다 해마다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대한전선은 향후 최소 2년간은 계속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 보실게요. 전년도 97 근데 올해 104로 살짝 올라왔는데 내년에 71로 뚝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후년도 68 여러분 부채 비율도 전부 다 내려갈 거라고 하는 아주 양호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PER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17 올해는 24로 좀 올라왔는데 내년도 19 후년도 17로 다시 내년부터 후년으로 가면서 PER이 개선되는 이런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PER이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PBR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보다 올해가 2.18로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내년도 1.4 후년도 1.29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관련 이슈 잠깐 보실게요. 대한전선은요. 글로벌 마켓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판매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해적 케이블이나 HVDC 이거를 생산하기 위한 1, 2차 투자 조차가 진행 중이어서 2027년까지 전력 케이블 관련 전제품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영업이익률은 3.7%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해적 케이블, HVDC 등 EHV 매출 비중이 2027년에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될 것 같고 특히 9월 달에 얼마 전에 HVDC랑 HVAC 부분 900억 규모로 싹쓸이 수주를 했죠. 이거 크게 뉴스화 됐었는데 이 HVDC가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전선에서 여러분 무려 20년이나 R&D 했던 그런 결과를 결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특히 북미 지역에서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전선 주 올해 역대급 실정 전망이 되고 적정 주가 17만 원은 증권사 의견인데 저초세린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현재 대한전선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가치투자 관점에서도 워렌 버핏이 본다라고 하면 나도 살래 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가치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트도 안 보고 그냥 이 밸류에이션만 내본 다음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사놓고 장기 홀딩 하잖아요. 그렇게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는 차트 분석까지 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매매할 수 있겠죠. 지난해 6조 원 수준이던 전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가 29년도에는 28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해저 2공장은 해저 1공장 대비해서 약 5배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요. 2026년 내에 공장 건설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현재 약 1조 원 가까이 이런 정도 규모로 해저 케이블 신규 공장 구축 및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대한전선의 미래 비전이 되고 있죠. 대한전선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5주 이동평류선 위로 다시 올라탔습니다. 올해 7월 달에 5주 이동평류선 밑으로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주봉상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그랬다가 지난주에 5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죠. 이것도 여러분 거의 3개월 만이에요. 지금 3, 4개월 만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5주 이동평류선을 상향 돌파했다가 다시 5주 이평선까지 밀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켜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5주 이평선을 이렇게 턴우라운드를 만들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제 차트에서 보이는 여러분 이 파란색 라인 있잖아요. 약 17,000원 인근인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목표가 제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 17,500원입니다. 증권사에서는 17,000원을 제시했는데 저 추세리는요. 한 500원만 더 쓸게요. 물론 17,500원까지 곱게 가진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기 매몰대도 있고 저항 라인도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굴곡은 있겠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전선 매출 상황이나 어팡은 계속 개선되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수급 상황 때문에 내려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하면서 17,5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여러분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고점인 여기 2만 950원 있잖아요. 최고점. 이걸 돌파하고 또 막 올라가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얘기라서 물론 갈 수 있어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 주주 여러분.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나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100점 100승 추세린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매매 기법을 정리한 주식 매매 비법서.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를 무료 배포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매매 기법이랑 종목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매수 매도하시는 방법 그리고 진입 후 평가 손실을 나셨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 등을 정리를 해놨고요. 간략하게 정리한 것 같지만 주식 시장의 복잡한 이론들의 정수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과거에 그동안 100점 100승 매매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1000% 이상 자 이거 10배고 수익을 여러 차례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매매 기법이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세린의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된 메시지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이 매매 기법 공유뿐만 아니라 내 일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한 5가지 정도 종목을 제가 매일 선정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트랑 종목명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다음날 이 3개에서 5가지 종목 중에 급등하는 놈이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옵니다. 그 종목을 장중에 빠르게 따라 들어가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단타로 한 10% 정도 수익 내는 거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운이 좋은 날에는 제가 추천드린 전 종목이 다 급등합니다. 저 추세린은 내 일장 급등주 잘 맞추기로 입소문은 이미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010-6447-8678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입장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제가 마련한 거니까요. 많은 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영상으로만 만나 뵀던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린이었습니다.